남편 힘 빌리지 않고 죽어 혼자 집안 인테리어 바꿀 때도 쉽게 킹킹크레인 지렛던 원리 실제 힘의 5분의 1만 써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고 킹크레인 하나당 300kg 최대 1200kg 1톤 이상의 무게도 버티는 힘 높이 조절 거치대로 다리가 긴 가구 들어올릴 때도 문제없겠죠 가구 뒤 냉장고 뒤 청소할 때 손쉽게 빼내서 깔끔 청소 코너에 낀 가구 빼낼 때 쏙 빠져나오니까 더 편리하게 김치 담을 때 대화도 쉽게 옮기고 킹킹크레인